문의 10. 라이언 헬로우 프렌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디. 저는 오우예요. 오우, 우리 오늘 무엇을 만들어 볼까? Let's make a lion! 오늘은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를 만들어 보자! 사자? 난 사자 좀 무서운데... 에이, 디디.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자로 만들면 되지. 걱정 마. 알겠어. 난 그럼 오후만 믿을게. 좋아. 친구들, 재료는 준비됐나요? 고고고! 먼저 용맹한 사자의 얼굴을 만들 거예요. 색질을 동그랗게 오려서 사자의 눈코입을 그려주세요. 다음으로 사자의 매력 포인트인 얼굴을 둘러싼 갈기를 만들어 볼게요. 친구들, 종이부채 접어본 적 있죠? 색지로 종이부채를 접어서 붙여주세요.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말이에요. 이때 큰 아빠 사자를 만들고 싶으면 종이부채를 여러 개 만들어서 크게 만들면 돼요. 그 위에 사자의 얼굴을 붙이고 귀여운 귀까지 붙여주세요. 자, 무섭지 않고 사랑스러운 사자가 완성됐죠? 우와, we did it!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